괜찮을까요 여러분? 네! 참고로 나연아는 24살입니다 네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건대요? 아니면 어떤걸로? 2행시로 할거에요? 2행시로? 2행시로 다 같이 거음자 응대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건! 건국대학교 왔잖아 하나 둘 셋 대유재 꾹꾹깍깍 왜 때려요? 아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 남자분들의 그 표정을 제가 봤어요 민망하니까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너무너무 아쉽지만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막채영씨? 채영씨가 다음곡 소개해주세요 아 다음곡은 아마 많이 따라해주실건데 어 역시 네 그러면 저희 다음곡 티티 들려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효언니가 마지막 영상 해주세요 네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인데 다들 조심히 들어가시고 저희 트와이스가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럼 저희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인아 비디오 트와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방금 연습 공공대 학생분들은 이쪽부터인가요? 네 맞아요 이쪽 학생분들 보시기 시선에서 오른쪽부터 네 그럼 한번 더 할까요 저희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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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다시 해봅시다 우리 오래오래 있읍시다 여기 네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어 이거 네 오늘 여러분들 단합이 아주 짱입니다 너무 예쁘다 자 그럼 이제 정말로 마지막 곡 그래를 해왔는데 계속 거 쳐다보시는 사나씨가 한번 마지막 곡이에요 네 저희 다음 글리돌일 곡은요 힘내시랍니다 여러분 글리돌일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실 거죠? 네 진짜 진짜 해 주실 거죠? 네 여러분만 믿고 열심히 치열함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이만 인사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와이다 미니언트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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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му